아, 편한 자세로... 발가락... 괜찮아? 너무 맛있나 봐요. 몰입! 집중! 맛있어서 다리가 얼어갔어? 이거 맛있네. 이거 또... 이쪽에 먹을래? 어, 또 새거로 바꿔주시네. 이거 먹을래? 잠깐만, 엄마 이유식 만들고 있을 때 이거 먹고 있어줘. 어? 에그, 뭐죠? 어? 왜 아까 그 맛이 아닌데? 이상하다? 어? 이상하네. 어허라. 돌려주고 싶네요. 어? 아, 떨어뜨렸다. 잠깐만. 무릎 뺏지, 무릎 뺏지. 그리고... 이리 와. 아이고, 엄마는 바쁘네. 코기를 할 때 이거라는 건가? 왜 어쩌지? 아, 드디어... 카메라 어지럽게... 나는 파슴 중이야. 아! 아! 오! 자! 다시 평화로워졌네요. 좀 기다려줘. 뒤로 먹지마. 아, 이거 신났어. 이거 신났어. 그 배는 새콤달콤 맛있어. 오말로워. 젠! 엄마는 젠이 대혼하고 나서 엄마는 애기 엄마 친구들이 많아졌어. 맞아요. 네? 젠 덕분이네? 어, 저도 우리 딸한테 저 얘기했었는데. 진짜 긍정적인 엄마네요. 에이, 쟤. 에이, 쟤. 쓰담쓰담. 어? 어떻게 해? 잠깐만. 어, 어떻게 해? 이거... 할 수 있다. 아, 조금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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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! 아, 이게 뭐라고 이렇게 안타깝죠? 달콤한 나의 족족이. 과일의 족족아. 다시 이제. 너 때문이야. 이, 진짜. 어째 act. 아, 이, 다. 카메라 먹어보려야겠다, 안 되겠다. 아휴, 무슨 맛이야. 내가 아까 너를 막 봤어야 되는데. 안 돼, 안 돼. 걸렸네요. 아이고, 아이고. 아이고, 아이고. 안아줄게. 응? 응?